폼투데이 펠비치의 아이폰5 이태리알파 베지터블 천안가죽 파우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해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첨부가 되어있고요. 제품을 꺼내보시면 하얀색 천이 써져있는데요. 색상은 초콜릿 색상이고요. 안쪽에 이태리알 베지터블 가죽협의 인증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제품은 파우치 형태로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요. 핸드폰을 옆으로 밀어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천연가죽이라 다소 뻑뻑한 감이 있는데요. 사용하다보면 부드러워지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아래쪽에는 스피커 구멍이 있어서 전화가 울려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옆면에는 카즈의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카드를 수납해주시면 되고요. 수납공간은 총 3곳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옆면에는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지폐를 수납할 수 있고요. 가죽의 안감은 스웨이드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제품의 실용성보다는 멋스러움을 살려와 제작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제품의 겉면 가죽은 이태펠 알파의 천연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해서 굉장히 가죽의 질감이 잘 살아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수제 제작 케이스로 한정 수량만 제작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두께 약 1.8mm의 가죽 두께를 그대로 살려서 제작돼서 제품 보호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인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